1분 내리막이니까, 이만. 야, 그럼 이거 바람막이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, 아니 뭐. 내려갈 때 바람막이 입어야 돼. 근데 입어? 한참 내려가요, 내려가는 거? 아니, 다행히나 하면 되겠어요. 아, 추울 것 같아가지고. 죄송합니다. 아, 지금 왜 이렇게 붙들 안 했고. 어떻게 말해야 되었잖아. 어떻게 돼? 아니, 저기서 장면을. 왜 이렇게 텐 밖에 없냐. 거기서Points. 아니 뭐 ander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